네 오늘 의상 컨셉을 설명해 주신다면요? 어 블랙게임 화이트 저희 악세사리들 되게 반짝반짝해요 그런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 좋네요 네 또 작년에는 마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올해는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그룹상과 여자그룹상 두가지 부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상 예감 하시나요?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? 아 저희가 작년에는 신인상을 타고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올해는 또 열심히 무대 준비했으니까 무대 보여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올 한 해 샤샤샤로 정말 많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같이 샤샤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? 실제로 보는 건가요? 네 와 하나 둘 셋 넷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네 진짜 보니까 더 깜찍합니다 네 잠시 뒤에 본부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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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네 이쪽으로 갔으면 돼요 네